수술실 앞에는 초조한 모습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한 여자가 앉아있었다. 그 여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파란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그 여자의 옆으로 부축을 받으며 한 노파가 다가왔다. 그 노파는 눈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왜 하필 이 자리에 앉는 것일까 여자는 노파가 신경쓰였다. 그런 여자의 마음을 아는지 노파는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저런 떨고 있군요. 이 노파는 눈에 붕대를 감은 채 어떻게 내가 겁먹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여자는 그런 생각을 잠시 했지만 별 상관없었다. 괜찮아요. 하나도 안 아파요. 요즘 기계가 좋아져서. 나도 처음에는 눈에 손댄다는 게 무서웠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는 눈 수술만 네 번째거든. 그냥 수술하고 난 후가 조금 불편하지만 뭐 괜찮으니까 걱정 너무 하지 말라고. 여자는 노파의 진심어린 위로에도 감사함은커녕 콧방귀를 뀌었다. 김순임씨. 네? 수술 준비됐습니다. 너무 겁먹지 말고. 파이팅. 노파는 여자를 향해 마지막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다. 노파의 목소리를 들은 여자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발을 멈췄다. 그리고는 죽일 듯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노려보기 시작했다. 가시죠. 김순임씨. 젊은 여자가 사라지자 붕대를 감은 할머니는 한참 동안을 앉아있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는 수술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우리도 가볼까? 노파는 그 여자가 무사히 수술을 마쳤다는 소식에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며칠 뒤 노파는 자신의 눈을 감고 있던 붕대를 풀었다. 수술 너무 잘 됐습니다. 회장님. 의사가 까끗한 말투로 수술 경과를 말해주었다. 노인이 붕대를 풀자. 눈부시게 아름다운 파란 운동자가 나타났다. 고맙다운 파란 운동자가 나타났다. 고맙다운 파란 운동자.